네, 심각한 저출생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제 우려를 넘어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더욱이 코로나19가 이 같은 사태를 키운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인데요. 최저출산율 기록이 깨지는 건 시각 문제라고 합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출생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7년까지 1.0명선을 유지하다가 2018년에는 0.98명을 기록하며 하향세가 가팔라졌습니다. 2012년 1.3명으로 상승했지만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 2018년 1.0명이 붕괴되고 지난해에는 0.8명대로 떨어졌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도 합계출산율이 0.08명이 추가로 감소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수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70년대 4.53명에서 2020년 0.84명까지 지속해서 감소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비혼이나 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혼인율이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19의 영향력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61명 스페인이 1.23명, 이탈리아가 1.24명, 우리나라가 0.92명으로 1명을 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2021년에는 최저출산율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2020년도에 0.84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고 아마 2021년도는 이 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저출산의 기준이 1.3명인데 이 선이 무너지면 회복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출산율이 줄어드는 가운데 건강보험,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금액 인상과 영하수당이 신설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